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해 방통위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김홍일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회 업무보고를 불참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과방위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입법 청문회의 증인 신분입니다. 심의할 법안은 방통위법 개정안. 5명이 정원인 방통위가 단 2명만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 방통위원 4명 이상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의원들은 지금의 2인 체제가 정상이냐고 따졌습니다. 2인 체제가 그렇다면 그 취지의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습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버렸습니다. 의원들은 또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단 2명만으로 YTN 지분 매각 등 74건을 의결한 게 문제가 없냐고도 따져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새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방통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 정적 수를 4인이고 5인이고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제의가 엄격해지고. 기형적인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선임할지 묻는 질문에는 그냥 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과방위는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논의한 뒤 조만간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